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 울곡습지공원에 한반도 평화계단이 조성됐습니다. 남북관계 회복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채민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파주시 파평면 울곡습지공원에 한반도 평화계단이 조성됐습니다. 한반도 평화계단은 맨 처음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파평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고 지금의 평화계단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위치 선정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계단은 가로 1.6m, 세로 8m, 높이 3m로 정상에 올라서면 임진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계단마다 조명이 설치돼 있어 37번 국도에서 한반도 평화계단의 불빛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계단을 통해 남북관계가 회복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